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들 하루 잘 보내고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승우는 잘 보내고 있어 네 저는 잘 보내고 있어요 반팔로 갈아입을까? 반팔로 갈아입을까? 반팔로 갈아입을까? 반팔로 갈아입을까? 반팔로 갈아입을까? 반팔로 갈아입을까? 那么ürd 아니다 좀 더워도 참지 반팔이 없어 여기는 없어 오늘 안 들고 왔어요 뭐의 쑤쑤야? 저는 작업실 오늘 며칠이지? 오늘 까지 이 플랫 프로틴 오늘 까진데 먹어야겠죠? 이건 내일까지다 안전하게 내일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쇼핑했냐고요? 안녕하세요 유니폼 축구 유니폼 샀어요 축구 유니폼 축구 유니폼 요리 Emory 활동을 조금씩 다시 하려고 근데 이제는 사실 많이 뛰진 못하고 많이 뛰진 못하고 그냥 진짜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하려고 승우가 누구죠? 오늘 이거 처음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우입니다 제가 승우입니다 서울숲 옆에 최준님 벽화가 있다고요? 어디요? 어디 있어요? 구체적인 위치 달걀 2.5개분이래요 메임을 쳐봐야겠다 다들 오늘 또... 오늘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보내느라 다들 좀 많이 지쳤겠지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그러네 성수동이 있구나 오 그러네 완전 가깝네 어제 여기 근처에서 밥 먹었는데 약속하고 계시네 약속하고 계시네 약속하고 계시네 응? 응? 아...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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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했어요? 오늘도 운동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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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축구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 의류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피파 있니? 네 뭐지? 피파 잘해? 막 잘하진 않는데 못하지도 않고 최근에 성훈이랑 했는데 성훈이가 잘하더라고요 팀도 좋고 뭐지? 어흑 이불킥 1주년 때 빅터니들 단체 너무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저는 역시나 시끌벅적했죠 곱창파야 막창파야 나는 대창파 입니다 저는 대창을 더 좋아해요 승우님 입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앨리스가 장난치는 건가? 진짜? 장난치는 건가? 완전 대창파 승우 옷 움직일 때마다 ASMR 같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쓰 한숨을 주머니에 넣어도 되나요? 아마 안 들어갈 거야 너무 길다래서 팔이나 다리나 뭐 하나가 튀어나올 거야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후야 TV 떴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또 배그 하나? 모르겠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포도 너무너무 잘 받았고 너무 따뜻한 내용도 많이 담아줘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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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승식이 연극 어땠냐고요? 승식이 뮤지컬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되게 잘하고 아마 짧아서 승식이가 더 아쉬울 거예요 한창 또 막 적응하고 더 막 늘어가고 막 자신감 생기고 그럴 때 끝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최준님이랑 같이 듀엣 어때요? 전 너무 하고 싶죠? 한번 보고 싶기도 하네요 실제로 만나 뵙고 싶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봐야지 내가 또 은근히 웃음을 잘 참는다고 안녕하세요 최준혜의 니공니고 다섯 번째 손님 10cm에 포함 정열린이 그렇지만 이건 못 참겠어 안녕하세요 정열린과의 입맞춤이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정열린과 주니아의 마음의 거리 10cm에서 1cm로 가까워지기로 약속 약속 갈게요 한 번만 딱 볼게요 추울 땐 춥다고 멈춰있고 누우면 덥다고 이게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짓은 다시 PC방으로 가고 싶어 아직 겁나 피곤하대 피곤하대 축하한 음악 공개되냐 tecn Obja 파트너 공개 버전 앵 로마 파트너 앵 강한 앵 앵 앵 방해라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잘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니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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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 잡지 뭐 팔짱 키지마 울음아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 설레지마 심쿵하지마 행복하지마 내 눈에 띄지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멍청아 멍청아 여기가 너무 웃겨 멍청이들아 몽땅 망해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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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본 거예요, 저희는 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노래 한 곡, 제가 해드릴게 제가 스케치북 보다가 최근에 곡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 이 노래 대박! 하면서 너무 추억이었어요 너무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너무 추억이 너무 추억이 너무 추억이 책 묘씨뿐 이렇게 먼저 남은 중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을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랑이 될 거야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 좋잖아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젠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그를 꺼요 이젠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 내일도 파이팅 내일도 파이팅 가만히 안겨있죠 가만히 안겨있죠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꾸죠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진영 또 따서 듣고 싶어요? 다들 이제 6시니까 우리 학생 친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으려나 직장인분들은 퇴근? 근데 야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 그렇겠지 과제 한당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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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가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대학생은 누워있어요 집에서 일하는 중 조금 있으면 저녁시간인데 저녁 챙겨야죠 다들 저녁? 저는 저녁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뭐 먹어야 될까 내일 시험 보는데 응원해주라 파이팅! 시험 기간이구나 파이팅! 시험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다들 잘 볼 수 있게 기도 꼭 잘 보세요 제발 제발 육캐빈 김밥 맛있겠다 맛있겠다 면허타 때 축하해요 도로트먼트 대 토트넘 그래도 토트넘이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이 계시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솔로 이집 얘기예요. 솔로 이집 열심히 준비 중이고 생각해놓은 게 다 있고 하는데 일단 아직 어쨌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게 잘 만들어서 하루 빨리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번 불만 살짝 붙어주면 완전 다다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왔어요. 슈슈 얘기? 슈슈 얘기도 하세요. 슈슈 애기 뭐 어떤 거 할까요? 부담은 노노에 고마워요. 슈슈가 여주를 짝사랑하는 거야? 짝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슈슈 그렇다고 완전 커플도 아닌 것 같고 여기까지 궁금하죠? 저도 궁금하네요. 사과할 일 있냐고? 사과할 일 일인데? 사과할 일 나보고 미안해하지 말라며 나보고 미안해하지 말라면서요. 미안해 금지라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일로 와요. 나한테 미안해 금지인데 어허 우리 우리 아 어 우리 아직 어 나 나 나 나이 다 들어서 만약에 연기하면 그때까지 응원해줘야지. 없어 없어 뭐가 있긴 있구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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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나를 믿어야지 난 없어 어 쏭구해 그래 그래 나를 믿어야지 아 아 스태프분들이 슈슈 뜻 안 물어봤냐고요? 어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슈슈가 뭐냐 하니까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기도 했고 그래 우린 서로만 믿자 성구해 성구해는 맞나 봐 어허 승승 승승장구 좋아 일로 와 나는 그냥 돌직구야 한번 댓글을 내 눈에 걸리기만 해봐 댓글 한번 걸리기만 해봐 흠 흠 흐흑 흐흐흐흑 흐흑 흐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민이 있대, 어떤 분이. 우리 고민 다 같이 들어줍시다. 고민이 뭐예요? 다음에 센 거 연기 나도 하고 싶어요. 이제 좀 감 잡은 것 같은데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앞으로 뭐 조금씩 성장하면 되니까 승훈이 너무 좋아하는 고민.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저녁 뭐 먹을까? 저녁. 저녁. 아까 얘기 나왔던 유케비 민밥. 나 지금 유케비 민밥이 굉장히 땡기네요. 첫 중간고사 성적이 고민이야. 나는 사실 그런 성적이 있어서 크게 고민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100% 공감을 해주진 못할 텐데 물론 뭐 잘 치면 너무 좋지만 또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실망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나는 오히려 처음이니까 그 점수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잘할 수는 없어요.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 조금씩 올라가야지. 먼저 맨 위에 찍고 내려오는 건 너무 쉬워. 그만큼 뿌리가 단단하지 못해. 너무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 기대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가 100% 공감은 못하지만 다 하고 점수 보고 실망스러울 때 만약에 잘 안 나왔다. 그럼 그때 와서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뭘까? 아 젊은 클라이 아 월급올란대 축하해요 운전해야 되는데 무섭대 운전? 아 운전 무섭지 그냥 천천히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뭐 물론 뭐 진짜 막 급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천천히 가면서 그러다 보면 안 안 일 거야 감이 키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싱글즈하고 욕조신 그 무서운 티 안 낸 건데 엄청 엄청 무서웠어요 아마 무섭다기보다 코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잘 어울리고 여러분도 흠 흡 흠 흠 흠 흠 흠 송우야, 하트에 저도요 저도 하트에 압니다 자 송우야, 쭈리님 브이앱 기억나? 새클인데 쭈리님 쭈리님 브이앱인 거였지? 고등학교 원서 고등학교 원서 갈 수 있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을 거야 Warren 수빈 프레임 이럴 수빈 오야, 무대 빨리 보고 싶어. 그쵸? 하품하는 거 보고 나도 하품했대. 역시 하품은... 오야, 춤추는 거 보고 싶다는 말이 진짜 많네. 춤? 요즘 무슨 춤 춰요? 안 한 지가 좀 돼서... 비틈이랑 약간 춤? 요즘 무슨 춤... 롤링? 시간에 차가운 수는? 그쵸? 첫 번째는 시기 쇼핑을 이겼는데... 네, 한 번에 생각해보세요, 한 번에 생각해 볼게요. 한 번에 생각해 볼게요. 너무itarke 알았어요, 4배속. 4배속은 뭐야? 4배속이면 아예 못 추는 수준 아니야? 엄청 빠를텐데? 3배속 계속 소리가 안 나요 한번 나 이거 보고 한 번 봐야겠다 세렌디피티 지민 선배님 세렌디피티는 정말 지금도 가끔 영상 저는 제 거 보는데 그때 그 영상은 봐도봐도 뜻깊은 영상이어서 뺏길까 봐 한번 봐야겠어 또 나에게 미션을 주는구나 오케이 몇 개 스캔했다 더 끝 작업이 더 끝에 더 끝에 더 끝에 더 끝에 더 끝에 더 끝에 필지 ideally played 뺏어안 third floor 이거 퇴근길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운동하면서도 보고 있고 근데 무릎 조심... 그렇지, 무릎 조심해. 내가 그래서 많이 못 뛰어. 그렇지만 괜찮아. 이제 학원 간대. 다들 되게 하루가 길구나. 이렇게 하긴. 하루가 엄청 길구나. 하루가 더 오래 gedaan. 진짜 지금까지... 며칠 전에 또 유튜브에서 그거 보다가 이 집에서 노래하는... 미안해요 뭐가 이렇게 많아 다양한 화면을 싹! 무점 삽제 끝! 카네스템! 높으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사하며 살아있음을 기댈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은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랑이란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 하나도 내 사랑이란 건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아기에서도 내 사랑이란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 하나도 내 사랑이란 걸 내 사랑이란 걸 이 사랑이란 걸 이 사랑이란 걸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대상의 이유라면 더 이상 나에게 그 말도 말할 게 없어요 지금처럼만 서로를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위빈타 위빈타 살짝 아무튼 너무 좋네요 이 노래를 어디서 듣는데 뭐하니에서 듣는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그래서 딱 한 번 내가 불러줘야겠다 싶어서 불러줘요 맞아 맞아 이 노래를 석훈이 형이 또 불러가지고 이 노래를 내가 꼭 불러줘야겠다 그리고 하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불러달라 해가지고 한번 불러 볼게요 그냥 재밌게 높아요 그때 짧게 불렀었는데 그때 짧게 불렀었는데 나의 노래에 도와줘요 하나님의 노래에 대해 어색 너는 여름 그 날씨에 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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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네요. 이건 가성으로 해도 높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차이버가 안 빨라 차이버? 누나는 크림으로써 아이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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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요즘 모두를... 다들 뭐하나... 내가 모르는 노래가 꽤 많아서... 각형? 각형이라 해가지고... 멜로니 각형이라고 쳤어. 맨날 노래가 진짜 좋았... 좋은 노래 진짜 많았는데... 뭐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신나는 거 없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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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이 안 나네... 아니면... 그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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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분 후 뭐라고? 왜 아빠 5분 됐어? 5분이 뭐야? 아 5분 됐다고 그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봐요, 우리. 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목요일 밤. 목요일 밤. 목요일 밤. 또 주말이네. 이게 무슨 노래였더라? 벌써 또 주말이네. 시간 진짜 빠르다, 그쵸? 아, 벌써 아니구나. 이번에 너무 유독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 유독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거. 다음 주에 블랑블루펜사. 잠깐만, 날짜가. 날짜가. 다음 주면, 다음 주에는 진짜 하겠다. 드디어 보겠군.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진짜 보겠다. 너무 좋다. 아, 진짜. 진짜. 하루 종일. 하루 종일만 아니었어도 어쩌면 오늘도 봤을지도 모르는 그런 거였을 텐데.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늘도 당연히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무슨 날아... 오늘 무슨 날아... 오늘 무슨 날아... 아니구나. 오늘. 아쉽다. 너무너무 아쉽네. 콘서트 진짜 너무너무 하고 싶네요 콘서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무대에서 뛰고 싶다 뛰고 싶어 갑자기 그거 내놨다 밥 먹어야 하는데 밥 먹어야 하는데 밥 먹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슈루룹 이라는 노래 알아요? 밥은 조금 있다가 시키면 될 것 같은데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다 말라니 배 아는 분 있다 기억이 안 나네 나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는데 승헌이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해? 난 너무 만족 못한데 왜? 재미가 없어서? 이유가 뭘까? 해외 팬 여러분들 저도 보고 싶어요 해보기 해외 팬 저녁 앙 요즘 너무 아픈데 딸이 빅동 콘서트 하면 꼭 같이 가자고 해서 울컥하셨대 어디가 아파요 건강 잘 챙겨야죠 건강 잘 챙기고 나중에 꼭 보러 와요, 보러 꼭 건강이야 건강이야 진짜 다 되더라고요 건강이야 다 돼 댓글이... 되게 올라가서 아이고 건강 잘 챙겨 건강 잘 챙겨 모야가 축구하는 모습 나중에 꼭 기회가 된다면 보여줄게요 저는 너무 건강합니다 오늘 커피도 엄청 조금 마셨어요 여기 상담실 느낌이래 맞아요 저 가끔 상담해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응 슈우 이제... 아이고 그릇에 있는 게...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게다가 나는 게다가 꾸미 상담사이신 분도 있네 대박이다 우야도 고민 있어? 들어줄게 고민이요? 저도 같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저도 항상 고민이죠 오늘은 이렇게 보냈는데 내일은 어떻게 보내지? 앞으로 어떤 걸 하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많죠 보통 다 그렇죠 건강도 건강이고 아마 다 여기 지금 있는 분들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린 뭐 다 같은 사람이지 다만 그냥 가지고 있는 직업이 다를 뿐이지 저희가 막 종족이 다르고 그런 건 아니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는 고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러 가야 할 거에요 이런 말씀이신가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스트레칭 hil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이렇게 있던 패키지에 사실 어제 잠을 못 자서 잠을 잘 못 자서 살짝 비몽사몽 해라 오늘 한 3, 4시간 잤나?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가고 그래서 목도 되게 무거운 게 느껴져요 잠에 잘 안 들어서 잠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꾸 나에게서 떨어지네 잠이 눈치iesta 잠이 눈치 잠이 눈치 ... 갑자기 생각났다 이거 부르고 이제 인사하고 가야겠어요 갑자기 딱 생각나요 댓글보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해도 돼요? 갈깍 답답한 퍼막힘 갈깍이래 맞아 갈깍 장면과 신분장사로 관리 받는가 언제든 잠 못 잤다니까 가서 쉬라 진짜 나 이거 아이디 다 기억해 놓을 거야 어.. 어디 한번 보자 어디 있니? 보자 갈깍.. 뭐 아까 갈깍 90도? 어디 있어?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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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 90도? 어디있어? 와 나 옛날 오디션곡 아니 여기 회사 말고 기억이 날라나? 아 아 아 아 아 맞다요 참 그대란 사랑 허락도 없이 왜 망가져요 그대 때문에 난 힘겹게 살고만 있는데 그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모르잖아 약간 애매해도 모르잖아 사랑합니다 어제도 책상에 엎드려 그댈 그리다 잠들었나 봐요 나를 떠보니 눈물의 녹아 흩어져 있던 시린 그대 이름과 헛된 바람뿐인 낙성아 언젠가 한 번쯤에 돌아봐 주겠죠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속 한마디 그댈 사랑합니다 이젠 너무나도 내겐 익숙한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처럼 소리 없는 그날 그댈 사랑합니다 그댈 사랑합니다 그댈 사랑합니다 엄청... 진짜 이 노래 부른 지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목이 무겁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하루만 더 있으면 이제 주말인데 모두 우리 물론 주말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주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느낌 좋아해서 사실 주말을 좋아하는데 또 내일만 열심히 파이팅하고 주말이니까 우리 힘냅시다 오늘 또 오늘도 좋은 일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안 좋은 일 그리고 힘들었던 하루가 된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저만 이렇게 짧게 짧게 한 시간 반 짧게 한 시간 반 짧게 한 시간 반 이 시간들이 좀 다 힘들었던 것들 녹아 녹아내려버렸으면 좋겠고 녹여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몸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지금 좀 힘들다는 분도 계셨고 마음에 좀 많이 걸리는데 우리 제가 어떻게 더 이렇게 뭘 해주진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답니다 항상 힘도 많이 받고 있고 응원해주는 만큼 응원해주는 만큼 많이 많이 정말 우리 아까 말했듯이 같은 사람으로서 뭐 다 빼고 그냥 같은 사람으로서 저도 응원 많이 하니까 응원 많이 하니까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있게 화이팅 화이팅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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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밥 먹자 밥 일곱시네 일곱시 일곱시 넘어왔으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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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